자, 사회복경 차량을 시작합니다. 한번 볼까요? 처분이 임박하면 예방적 금지소송인데 답안제에 현상유지 가처분도 언급을 꼭 해주세요. 왜냐하면 물론 예방적 부작위소송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가처분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예외적 금경소를 취한다고 했을 때 현상유지에 가처분이 없으면 예방적 금지소송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방적 금지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처분의 발령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인데 우리 23조 1항에 따라서 쟁송 제기는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따라서 예방적 금지소송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금지가 안 된단 말이죠. 판결이 흐르게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철거가 임박했는데 예방적 금지소송 제기했어. 그런데 집행이 정지 안 되면 그러면 그냥 집행이 되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적 금지소송은 현상유지에 일단 멈추라는 얘기죠. 현상유지에 가처분이 결부되지 않으면 실효 속에 전혀 없는 소송이 되어버려요. 임박하면 예방적 부작위소송과 현상유지에 가처분이 문제된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의의, 인정여부, 학살판례검토 이런 것들은 다들 잘 쓴 것 같아요. 선생님은 미리 쭉 봤는데 다들 잘 썼어요. 인정요건도 다들 잘 썼어요. 나중에 추가한다면 뭘 쓰는 게 좋겠나요? 왜?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입법하라 하지 않았죠? 입법하라 하지 않은 이유는 권력분립이죠. 왜요? 행정청이 공익적 판단을 통해서 일정한 처분의 발령을 결정했는데 그걸 멈추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이런 공익적 처분, 기소기일 때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재량처분일 때 문제가 있는 거죠. 즉 재량판단, 공익판단을 통해서 일정한 처분의 발령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행정청이 판단했어요. 그래서 공권력 발동을 지금 준비하고 개시 직전인데 갑자기 소송을 재개하니까 법원이 발령하지 말래요. 그런데 행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처분이라는 건 시의적절함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당장 법원에서 공권력 발동을 금지시키는 것 자체가 타이밍을 놓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따라서 권력분립 원칙 때문에 입법하지 않았는데 왜 인정여부를 논의하는 거냐. 실효적인 권리구조의 수단은 맞다는 거죠. 따라서 권력분립 원칙을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인데 법치주의의 궁극적인 이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죠. 국민의기본법, 헌법 27조의 재판총권 보장은 권리구조하고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입법하지 않았는데 왜 인정여부를 논의하는 거냐.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조의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 처분이 아직 발령되지 않았어요. 처분이 발령되지 않았으면 아직 처분이 없잖아요. 외부적으로 성립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즉, 처분이 외부적으로 성립하지 않았어요. 임박해 있을 뿐이지 아직 처분이 발령된 건 아닙니다. 외부적으로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항고성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대상적격을 교류하는 거죠. 아직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처분이 존재할 때까지 기다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특이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헌법에서도 많이 배우죠. 상황성숙이론에 의해서 치매의 현재성을 앞당길 필요가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치매의 현재성. 상황성숙이론에 따라서 치매의 현재성을 앞당겨서 다툴 수 있느냐 이런 논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것까지는 안 쓰더라도 왜 쟁점이 되는지 그 정도는 정확하게 집현을 해야 되겠어요. 병역의무기피자에 대한 명단공개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명단공표나 행정절차법 40조의 3이 입법화 됐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아직 학계의 연구가 완전히 끝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처분 개념 쓴 거 좋았고요. 처분 개념 쓴 거 좋았고 그 다음에 판례를 정확히 쓰는 게 여기서는 핵심입니다. 명단공표에 해당되는지 이것도 언급해 줘야 돼요. 특히 조문의 키워드로 조문으로 포섭을 해주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판례를 정확히 쓰는 게 핵심이죠. 우리 판례는 공개결정은 처분이고 공개결정에 대한 공개행위 자체는 처분의 단순 집행인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봤어요. 그리고 개별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은 본안 판단에서 처분의 위법성과 관계될 뿐이지 소속료권 단계에서 처분의 성립과는 영향이 없다고 봤어요. 뿐만 아니라 처분성을 인정해서 취소 판결을 받는다면 기속력에 의해서 위법한 결과제거 조치 의무에 따라서 권리구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고수동으로 다투어야 될 필요성도 커서 처분성을 꼭 인정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미리 통보하지 않은 거 이거 쓴 것도 좋고 나중에 취소 판결이 나왔을 때 기속력에 의한 결과제거 의무에 따라서 권익구제가 가능하므로 기속력에 의한 위법한 결과제거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이에 따라서 권리구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처분이 불분명하다면 이런 경우에는 조계 권리구제를 위한 판례가 최근에 쓴 용어 쟁송법적 처분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행정절차법이 이사하는 절차법이 적용된 사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행정절차법은 2022년 7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아직 행정절차법상 법 위반 사실의 공표와 관련된 판례는 없습니다. 너무 최근에 지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행정절차법의 40조의 3이 적용된다면 실체법적 처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데 만약에 그 전에는 얘가 처분인지 명확하지가 않아. 처분절차도 제대로 준수가 돼 있지 않아. 방어불복 기회가 보장돼 있지 않아. 그렇지만 이런 기속력에 의해서 권리구제가 가능함으로 조계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최근 판례가 썼던 표현인 쟁송법적 처분으로 봐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쟁송법적 처분으로 본다는 것은 처분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첫 번째. 처분절차가 준수돼 있지 않아. 따라서 두 번째. 불복 방어 기회가 정확히 보장돼 있지 않아. 그럼에도 불가하고. 세 번째. 조계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처분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논리구성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핵심은 얘인거지. 기속력에 의한 위법한 결과적 조치 의므로 명단 공개 자체가 시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정공부라든지 사과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무슨 말이냐. 제가 지금 얘기한 건 3선 한때 추가해야 할 내용이라고 보여져요. 지금은 판례를 정확하게 쓴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쓸 것 같으면 학자들은 권사로 보는 이유도 얘기해주면 좋겠네요. 왜요? 명단 공개 결정은요. 즉 명단 공표는요. 그 자체가 궁극적 목적은 아니죠. 명단을 공개함으로 해서 그 사람의 위반사실,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 해서 뭐에? 인격권에, 프라이버시권에 타격을 가는 겁니다. 그게 궁극적 목적은 아니죠. 이 사람 지금 조롱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예요? 그런 인격권의 타격을 통해서 명예훼손을 통해서 이 사람이 불행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공표 행위 자체만 보면 의사표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 행위는 아니죠. 의사표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행위의 성격이 있지만 명예타격이라는 인격권 침해라는 수치심을 안긴다는 그 결과를 통해서 결국 불행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도록 간제하는 간접적 법적 효과를 발생하니까 권사로 가야겠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아직도 권사로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판례는 공개, 공표 행위 그 이전에 공표 또는 공개, 결정 자체의 처분성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마치 세무조사와 세무조사 결정을 나눴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보라는 거예요. 기타 소송 요구는 꼭 써줘야 돼요. 소재계의 적법성을 물어본다면 소송 요건의 일반 논보다는 호섭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소위, 이 판례에서는 소위도 중요했어요. 중간행위가 있었죠. 중간행위는 최종 결정이 나오면 소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윅이 없기 때문에 다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위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처분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표현하죠. 소위 관련된 것은 압축을 어떻게 했는지 좀 보시고 나는 요건을 조금 쓰겠다. 그러면 아주 간단한 간단하게 써야 돼요. 좀 주의하실 거 하나는 뭐냐면 12조 제2문에 법률상 이익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 이외에 인격적 사회적 법인 명예신용을 포함시킬 거냐 포함시키지 말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률상 이익만으로 판단하자. 1문과 2문은 동일해진다. 적극설 포함하자. 그러면 1문보다 2문에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더 큰 개념이 되어버리는 거죠. 원구적격보다 그 개념이 더 넓어져요. 왜냐하면 부수적 이익이 포함되는 거니까. 이건 독일이론. 고기 퇴약 사건이 있었다. 자, 소액이 있는지. 최종 처분을 다투는 게 보다 실효적이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간 결정은 최종 결정이 나오면 독립된 존재 가치가 없이 소멸한다. 또는 흡수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사안에서는 판례는 보다 실효적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처분이 이미 소멸했을 때 남은 이익이 있느냐 직권 취소했을 때 남은 이익에서 이익은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은 없지만 예외적으로 유법한 처분에 계속 반복 위험이 있을 때 사안은 그게 없다는 거죠. 그거를 꼭 써줘야 돼요. 동해나 처분에 계속 반복 위험이 있어서 법률적 해명이 필요할 때 이 표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사안은 판례 변경에 의해서 취소가 된 거기 때문에 계속 반복 위험이 없다는 것만 정확히 써주면 되겠어요. 예방적 부작위 소송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히 써주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이 순환이니까 이 정도 쓰지만 검토해서 논의 시립 같은 거 제가 아까 말했던 것들을 적절하게 집어넣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정제 집행정제는 쓰면 안 되겠죠. 물론 안 된다라는 걸 언급하는 건 상관없어요. 처분이 아직 발령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에 존재가 없으면 집행정제는 아예 처음부터 탈락이에요. 처분이 있을 때 처분에 집행을 존재하는 건데 아직 처분도 없는데 집행정제는 아니죠. 즉 현상유죄의 가처분입니다. 다음 명단 공개 지금 교과서에 있는 내용대로 다 잘 쓴 것 같아요. 판례를 누가 더 정확히 쓸 거냐 또는 권사로 보는 학계의 논의를 많이는 쓰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궁극적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명예의 타격을 가는 게 목적은 아닌 거죠. 그런 명예의 타격을 가해서 명예를 훼손함으로 해서 결국 불행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심리적 강제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조문 언급 중요해요. 기타 소용요건 좋아요. 아주 전형적으로 잘 썼는데 이제 나중에는 여러분 1차 시험 이후에는 고득점 포인트를 찾으려고 노력해야겠죠. 최종 처문이 나면 중간 처문은 독립된 존재 가치가 없이 소멸한다. 소액 일반돈 그렇죠. 쓱쓱 가잖아요. 시선이 가는 부분이 어딘지 봐야 돼요. 검토에서 어떤 실익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그럼 시선이 딱 멈춰버릴 거란 말이야. 논의의 실익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또는 사안의 경우 이런 부분은 열심히 쓰게 되는 거죠. 내용은 거의 다 대동소의하게 잘 썼어요. 예방적 금지 소송이란 개념 써주는 건 좋네요. 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 판례 보통 이럴 때 이렇게 써도 되고 의미 문제점 이렇게도 많이 쓰죠. 이런 목자도 많이 씁니다. 다음은 학설 판례 내용 자체가 그렇게 딱히 어려운 건 아니어서 명단 공표는 특히나 절차법 40조의 3 관련해서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기만의 최고 답안도 만들어야 되고 키워도 누락 없이 쓰는 거 이런 것들을 특히나 자기만의 최고 답안을 잘 만들어 놔야 됩니다. 병역법 81조의 2 조물까지 암기해 놔도 괜찮겠죠. 워낙 중요한 판례니까. 그리고 판례는 이렇게 간단하게 쓰지 마시고 판례는 학살보다 배점이 두 배 많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적어도 세 줄은 쓰려고 노력해야 돼요. 네 줄까지 써도 상관없어요. 판례에 대한 분석 이런 것도 좋아요. 조문 쓸 때는 이렇게 좀 표출을 해서 내가 썼다는 걸 좀 어필하는 거죠. 나머지는 그렇죠. 소액이 없는 경우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처분에 소멸했는지 보다 실효적인지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게 좋겠다. 자 뭐 대체로 잘 썼어요. 지금 본 것처럼요. 다들 잘 썼어요. 최고 답안들. 결국 여러분이 여기서 60점을 훌쩍 넘는 답안지를 쓰냐 마냐는 결국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방적 부작위 소송을 못 쓸 사람은 없습니다. 현상유죄에 가처분 언급도 필요하고 왜 예방적 금지 소송이 문제가 되느냐. 우리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한 항고 소송의 종류가 한정적으로 열거해 놓은 거냐. 아니면 예시에 불과해서 해석상 더 추가할 수 있느냐. 이것도 조문의 해석이 문제가 되겠죠. 항고 소송의 종류에 관한 규정을 예시로 볼 건지 열거로 볼 건지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더 숨어있는 이유는 왜 입법화를 안 한 거냐. 권력분리 원칙 때문에 법원에서 행정청의 재난판단에 간섭할 수 없게 하려고. 그렇지만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이라면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입법론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해서 그것들을 나중에 자기만의 최고 답안에 1차 필세 끝난 이후에 더 본격적으로 암기하고 답안지에 쓰는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는 3순환 때는 이런 고독점 포인트를 자꾸 채워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문학판검은 기본은 중에 기본인 거고 이런 문학판검이 왜 시작됐는지 뭐 때문에 다툼이 있는 거지 결론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2순환 때는 쟁점 추출과 이렇게 부수 쟁점까지 언급하려고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긴 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